음악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완서 작가님의 욕망의 응달입니다 작가님의 작품 중 가장 통속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자는 낡은 2층 집 앞에서 뻐뭇거렸다 점쟁이 집은 분명히 3층에 있다고 들었다 아래층은 식료품점 2층엔 침구원 간판이 붙어있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집은 아무리 보아도 3층 집이 아니라 2층 집이었던 것이다 국민학교 담이 끝나면 문방구점이 있고 병원이 있고 표구점이 있고 미장원이 있고 기원이 있고 그 다음인 것까지는 맞는데 3층 집은 아니었다 주간지를 뒤적이고 있던 식료품점 청년이 유리문 밖을 벌써 몇 번째 배하고 있는 여자를 흘끗 쳐다본다 3층의 점쟁이를 찾아오는 여자치곤 표정이 너무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점쟁이에게 야릇한 질투를 느낀다 점쟁이는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식료품점에 들러 지포를 안주삼아 아홉들이 소주를 한 병씩 비우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아무리 깔끔한 여자라도 얼마나 너절한 과거를 지녔나 또 그에게 걸리면 얼마나 쉽게 과거를 헐헐 벗어던지 나를 자람상길을 즐겼다 그래서 청년은 점치러 오는 여자들을 볼 때마다 3층 다랏방으로 옷 벗으러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경멸했고 여자가 그의 눈에 꽤 괜찮아 보이면 붕괴하고 질투까지 하는 것이었다 여자가 빵서리며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다 저... 뭘 드릴까요? 저... 껌을 한 통만 청년은 여자의 작고 예쁜 소나기에서 눅눅해진 100원짜리 주화를 받아가지면서 문득 여자에게 친절하고 싶어진다 저... 이 집은 2층 집인가요? 3층 집인가요? 껌만 사가지고 나가려다 말고 여자가 묻는다 보시다시피 2층 집이지만 알고 보면 3층 집이죠 그럼 3층엔... 여자가 반색을 하면서도 다음 말은 흐린다 청년은 점쟁이 집을 묻기조차 부끄러워하는 뻔뻔스럽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점을 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여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네... 3층은 점쟁이 집이죠 엉터리로 소문난 점쟁이가 간판을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처소를 가리켜줘야 할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렇게 헐뜯기까지 처음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밝게 웃었다 점쟁이 치고 엉터리 아닌 점쟁이가 어디 있나요? 청년은 계단을 경쾌하게 뛰어오르는 여자의 녹색 모슬림 주름치마 밑에 아름다운 다리를 쳐다보면서 저 여자야말로 요새 점차 희귀해져 간다는 수천여일 거라고 확신한다 까닥도 없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더운 침을 삼핀다 2층에 오르니 과연 계단이 또 하나 있다 계단이라기보다는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는 2층 천장에 뚫린 네모난 구멍을 향해 거의 직각에 가깝게 고추 걸려 있다 그 밑엔 신벅고 올라오시오란 편말과 함께 작은 신장이 있다 신장은 연아문 결례도 넘는 여자들의 구두와 고무신으로 꽉 차 있다 노자명은 그녀가 올라가야 할 계단이 너무 가팔라 잠깐 주저하며 숨을 가다듬는 사이 무심히 침구원의 치료실 내부를 엿본다 미다지 문을 잘못 닫아서 생긴 틈서리로 엿본 거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엽기적이었다 머리에 반짝이는 바늘을 고슴도치처럼 꽂고 이쪽을 보며 낮게 신음하는 노파의 얼굴이 있고 맨살에 소복소복 모닥불처럼 쌓아놓은 약속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는 비대한 배도 있고 피고름이 당자한 부스럼 딱지와 예쁜 뜸단지가 함께 주렁주렁 달린 엉덩짝도 있었다 자명에겐 그런 광경이 언젠가 속이 메스꺼워 끝까지 보지 못하고 뛰어나온 몬도 가네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끔찍할 뿐 현실감은 거의 없다 그녀는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남달리 민감한 감수성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남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 환상적이었다 그렇다고 그녀를 인정없다 남을 하진 말라 그녀는 그녀 자신이 겪은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도 환상적이었으니까 그녀가 자신이 겪은 특수한 불행하고는 상관없이 애 떼고 천진무구에 베는 것도 그런 성품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가파른 사닥다리는 붙박이가 아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그러나 자명이 가슴 두근대는 건 사닥다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곧 누리게 될 허망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갈증 때문이었다 구멍 위로 얼굴을 대밀자 비교적 넓고 정갈한 마루방이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여자들은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있고 차례가 되어 점을 치는 여자는 의자에 올라앉아 있는데 뒷모습만 보였다 무슨 표창장 감사장 따위 액자가 일렬로 걸린 벽을 배경으로 질 좋은 목재 사무용 탁자 앞에 앉아서 점을 치고 있는 점쟁이는 정면으로 보였다 그는 우용을 있는 대로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해 보였다 차명은 점쟁이의 그런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점쟁이들이란 누구나 제각기의 신비한 장막을 치고 있게 마련이지만 본바탕을 완전히 은폐하진 못했다 차명은 그래서 점치는 일과 점쟁이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다 저 정도의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거라면 인간의 운명이란 것도 별게 아니로구나 싶으면서 운명을 얕잡고 희롱하고 싶어지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일단 실내 분위기를 파악한 차명은 마룻바닥을 손으로 짚고 엉금엉금 기어오른다 그녀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에 비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의젓하고 심각한 태도는 너무도 요지부동해서 그곳이 정상적인 평지고 그녀는 함정에서 겨우겨우 기어나와 평지를 밟는 것 같은 도착된 안도감에 사로잡힌다 다락방답게 석가래가 드러난 비스듬한 천장에 동그란 창이 하나 달려있고 그곳을 통해 보이는 5월의 하늘이 우물 속에 빠진 하늘처럼 옹색하고 만만하다 아무데나 앉으려는데 천연 나 다음이야 하며 옆자리를 권하는 늙은 여자가 있다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것 같아도 순서대로인 모양이다 차명은 그 늙은 여자 옆에 다소곳이 앉는다 차명이 덕에 꼴찌 차례를 면한 늙은 여자가 검버섯이 핀 중년 여자에게 말을 시킨다 요샌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인지 묵구리 집마다 처녀들이라니까 제까지 것들이 세상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궁금하고 답답한 걸 뭘 안다고 네 해계하고 망측해서 왜 몰라요 언제씩 가나 신랑짜리는 몇 살짜리를 만나야 살림 들고 금슬 좋게 사나 예서도 궁금하고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검버섯이 맞받아 잘도 이죽거린다 그러니까 망측하다는 게 아니요 그런 거야 부모네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려고 그 새를 못 참아서 제가 나서서 날쳐 날치길 아이고 요새 처녀들 말도 마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들을 한 죽도 넘게 깔아놓고 있다가 막상 시집 갈 때가 되면 모조리 궁합을 맞춰가지고 그 중 궁합 좋은 신랑을 하나 골라잡아서 부모네들한테 이런 신랑 있습니다 하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 부모네들이 아무리 트집을 잡을래도 건덕지가 있어야죠 제 부모 무서운 것도 모르는 것들이 사주 궁합 무서운 건 어찌하누 누가 아니래요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신랑 색시도 궁합은 맞추려 들대요 그래야지 암 그래야지 음향이 만나는 근본이치를 모른 척하면 쓰나 궁합 맞추기 전에 입 먼저 맞추려 드는 게 탈이지 입 안이라 더한 걸 맞추면 대순가요 요새엔 연애는 연애 결혼은 결혼 저희들이 척척 알아서 분별할 줄 아니까 그것도 편태요 뭐 쯧쯧 그게 바로 세상 망할 징조인 줄도 모르고 저 편드는 것 좀 봐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도 저러니 요새 젊은 것들 나무라 뭘 하노 늙은 여자는 기껏 제 편이려니 하고 믿었던 검버섯한테 배반을 당하자 눈에 띄게 기가 죽으면서 차명이한테 일부러 친한 척 한다 이 처년 얌전도 해라 처녀도 궁합보러 왔수 아니요 그냥 신수보러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전 처녀가 아니에요 다섯 살 먹은 아들까지 있는 걸요 차명은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얼굴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스스로도 느낀다 그녀가 처녀가 아니여 아들까지 있다는 건 엄청난 우분별의 결과여 일생일대의 실수다 그녀의 부모는 그것 때문에 그녀를 부끄럽게 여기고 안 보는 데 가서 살기를 원했다 그녀의 형제들은 가장 우애 깊은 태도로 몰래 가끔 찾아와 그녀를 불쌍해 하려다가 그녀가 조금도 불쌍해 비지 않는 걸 섭섭해하고 돌아간다 친구나 친척들은 앞에선 동정하고 뒤에선 수군대길 좋아한다 차명은 그런 대접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들에 대해 얘기할 땐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여부케야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버린 그녀가 저지른 일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어진다 그러나 옳은 일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이 다 함께 옳지 못하다고 판단할 일을 자기만 옳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이 다 옳다고 생각하나 자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쉽다고 자명은 생각하고 있다 점칠 차례를 기다리는 여자들이 일제히 자명을 안 입고 하는 눈치를 보인다 다섯 살 먹은 아들까지 있는 여자가 처녀처럼 곱고 앳대다는 걸로 그녀를 심심풀이 삼아 점치로운 행복한 아내로 판단한 모양이다 그리고 곧 아무도 자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병원 대합실에서 기껏 건강 진단이나 받으러 온 환자 아닌 환자가 미움받고 소외받는 것처럼 자명도 따돌림 당한다 자기 차례가 되어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가 운다 핸드백에서 손수건까지 꺼내 눈에 대고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낀다 점쟁이 임선생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여자가 울까 임선생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표정은 아까 어떤 여자를 웃겼을 때와 다름없이 의문스러울 뿐이다 그런대로 펜터마임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다 새로운 여자가 마룻바닥에 난 구멍에서 솟아오른다 자명이처럼 마룻바닥을 짚고 가까스로 기어올라 어디에 앉을까 갈팡 댄다 자명은 아주머니 제 다음이에요 하면서 옆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꼴찌를 면한다 구멍에선 자꾸자꾸 새로운 여자가 솟아오른다 그러나 이미 자명이 아랑곳할 바 아니다 점을 다 치고 난 여자의 얼굴은 언제 서럽게 흐느꼈더냐 싶게 마치 비계인 여름아침처럼 상쾌하다 앉은 자리에서 여자를 울렸다 웃겼다 자유자재인 걸 보니 임선생이 명점쟁인 건 틀림이 없나 보다 구멍에서 새로운 여자가 솟는 속도와 알맞게 점을 다친 여자가 구멍 밑으로 사라져 갔기 때문에 다락방의 여자들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윽고 자명이 차례가 된다 자명은 의자에 올라앉아 복체를 먼저 내놓는다 대주는 임선생은 점쟁이답게 자명을 처녀로 봐주지 않고 대뜸 대주의 사주부터 붙는다 자명은 천연덕스럽게 죽은 이윤재의 사주를 댄다 병인생 7월 초 여드레 신은 해뜰 때라던데요 생년월일은 맞지만 신은 꾸며된 거다 아들 윤명을 낳고 분만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와 하염없이 울다가 뚝 그친 건 창 너머로 보이는 해뜨는 광경 때문이었다 낙산 너머에서 거대한 아침에가 둘레 시뻘건 서녀를 땅자하게 흘리며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을 자명은 자연의 분만을 지켜보는 애경심으로 지켜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태어난 아이지만 그 시간에 나았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 축복이라고 흐뭇해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윤재이지만 태어날 땐 해뜰 때였으면 하고 바라다가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 자리에서 아이의 이름을 윤명이라고 명명했다 이윤재와 노자명의 아들이니까 계주는 동갑이에요 생일은 8월 14일이고 신은 자시예요 그리고 윤명의 사주도 대준다 임 선생은 시험지 온장을 묶은 커다란 공책에다 사인펜으로 한문을 능숙하게 휘갈긴다 다 휘갈기고 나서 그 옆에 동그라미도 그리고 작대기도 그려 달더니만 입을 뗀다 공방살이 끼었군 네? 공방살이 끼었다니까 네 자명은 공방살이 두려워 가슴이 참새 가슴처럼 핥닥인다 맞으면 맞는다고 해 그래야 신이 나서 다음 정괴가 술술 풀리지 네 맞습니다 용쾌 지냈어 네? 난 못 속인다고 귀신은 속여도 난 못 속인다고 멀쩡한 서방 두고도 새 서방 보는 여편내들 천지라고 그런데 자넨 공방살을 송죽 같은 절개로 잘 넘겼어 어려운 일 했구먼 자명은 눈물이 핑 돌 것 같다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송죽 같은 절개라는 소리가 판소리 사설처럼 구성져서였다 그렇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네? 끝났다니 이 윤재가 죽은 것까지 알아맞히면 어쩌나 싶어 자명은 화들짝 긴장한다 알아맞혀도 단호히 부인할 태세를 취한다 곧 돌아와 올여름 안 넘기겠는데 뭐 정말 그럴까요? 난 거짓말 안 해 박사학위라도 따가지고 오면 양주 몇 병 들고 와야 해 아마 남자가 애유증인 것으로 넘겨짚은 모양이다 자명은 이런 임 선생이 조금 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 선생의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 윤재를 애유증인 걸로 한다 실은 그이 박사학위 딸 때까진 안 돌아온다 했거든요 그러게 내 몰에 박사학위 따가지고 돌아온다 했지 남편 하나는 잘 만났어 앞으로 대운이 드니까 관운이건 재운이건 마음먹은 대로 될 테니 두고 봐 참 이런 사주는 양주 몇 병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정말 그이 이번에 돌아오면 다시 제 곁을 안 떠날까요? 떠나긴 이렇게 금슬이 좋은데 어딜 떠나 그럼 공방살은 다 가셨나요? 올해까지야 공방살을 이렇게 잘 때우길 천만다행이지 그렇지 못했으면 과부된다고 과부 이 꽃 같은 나이에 과부가 돼봐 아유 선생님 그만두세요 끔찍스러워요 그리고 참 우리 윤명이마저 봐주셔야죠 암 봐주고 말고 녀석 사주 한번 잘 타고났다 수명 장수하겠군 의학이나 법학 공부 시키면 성공하겠어 애국운도 있고 녀석이 아주 똑똑하겠는데 올여름에 물 조심시켜 혼자 바다나 풀장에 보내지 마 네 알겠어요 그러나 자명은 올해로 공방살이 끝난다는 점께 도치해 딴소리는 그저 건성으로 듣는다 그녀는 교무실에서 선생님 앞을 물러나는 여학생처럼 공손하게 임선생한테 절하고 물러난다 사닥다리를 익숙하게 내려와 친구원 앞을 한눈 팔지 않고 지나 계단을 내려온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자명은 독특한 여자군요 남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 환상적이라니요 자신이 겪은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도 환상적이군요 자명은 왜 윤재의 시를 꾸며냈을까요? 윤재가 죽었는데 왜 점쟁이집에 찾아갔을까요? 점 보는 것이 자명의 취미가 된 걸까요? 올해로 공방살이 끝난다는 점께가 나왔으니 다행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вместе sage요